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 저자 모건 하우절은 불변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10여 년 전 나는 역사를 더 많이 공부하고 예측 자료를 덜 읽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결정은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알면 알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불확실한 앞날을 예측하려는 어설픈 시도를 멈추고 대신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의미한 불변의 법칙이다. 나는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 그런 경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전 세계에서 3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 저자 모건 아우저리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책도 출간되자마자 사놓기는 했었는데요.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관련 책이 아닌 것 같아서 우선순위가 밀렸었는데요. 이제서야 읽은 것이 후회될 정도로 좋은 책이었습니다. 돈, 성공, 인생, 인간의 본성과 행동양식에 관한 엄청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무조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3개의 불변의 법칙을 순서에 상관없이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아주 쉽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1.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 2. 희망 그리고 절망.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라. 3. 모든 여정은 원래 힘들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 중 공짜는 없다. 4. 겪어봐야 한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낼 수 있을까? 5. 멀리 보는 것에 관하여 장기 투자가 과연 쉬울까?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을 보겠습니다. 1.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은 흔히 이렇게 진행된다. 우리는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나쁜 이야기에 둔감해진다. 그 다음엔 나쁜 이야기를 무시한다. 그 다음엔 나쁜 상황 앞에서 패닉에 빠진다. 그 다음엔 나쁜 상황을 받아들인다. 이제 나쁜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에 둔감해진다. 그 다음엔 좋은 이야기를 무시한다. 그 다음엔 좋은 이야기를 부인한다. 그 다음엔 좋은 상황을 받아들인다. 이제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온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 왜 그런지 어찌해서 앞으로도 늘 그럴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자. 1960년대는 과학적 낙관론의 시대였다. 이전 50년 동안 이루어진 과학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이런 낙관론은 경제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학자들은 경기침체라는 재앙을 뿌리 뽑을 수 있으리라는 강한 기대를 갖게 됐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달에 갈 수 있는 인류라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나오는 것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였던 하이먼 민스키는 경제의 내재적 특성상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 경기침체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며 앞으로도 늘 마찬가지일 것이라 여겼다. 중요한 통찰력이 담긴 민스키의 이론은 금융 불안정성 가설이라 부른다. 이 이론이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심리적 프로세스다. 1.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사람들이 낙관적이 된다. 2. 사람들이 낙관적이 되면 빚을 내어 투자한다. 3. 빚을 내어 투자하면 경제가 불안정해진다. 민스키가 말하는 포인트는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낳는다는 것이다. 경기침체의 부재가 실제로는 뒤여올 침체의 씨앗을 뿌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침체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민스키는 말했다. 긴 호환기를 거치는 동안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금융시스템에서 경제 불안정에 기여하는 금융시스템으로 변화한다. 안정과 번영이 계속되리라는 믿음은 결국 우리를 불안정성과 혼돈으로 데리고 간다. 주식 시장이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라. 시장 안정성이 거의 확실하고 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한다. 당신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주식을 최대한 살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더 살 것이다. 그러면 주식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주식가치가 갈수록 높아진다. 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미래 예상 수익은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붕괴의 씨앗이 싹을 태우기 시작한다. 주식가치가 높아질수록 시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기습당하기 쉬운 민감한 상태가 된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대개 다음의 6가지가 영향을 미친다. 1. 불충분한 정보 2. 불확실성 3. 무작위성 4. 운 5. 나쁜 타이밍 6. 잘못된 인센티브 자산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고 시장이 민감해진 상태는 풍전등하와 같다. 아주 작은 사건이나 변화로도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아이러니는 시장이 절대 폭락하지 않을 것 같을 때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을 때 폭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다.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믿음이 나은 똑똑하고 합리적인 행동이 자산가격을 높이고 그렇게 높아진 자산가격이 불안정성을 초려한다. 안정성이 불안정성을 낳는 것이다.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린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작가 켈리 헤이스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건이 유례없는 특이한 일로 느껴진다. 라고 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말이다. 평화로운 시기의 아이러니는 그 평화가 안심과 만족을 조성하고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를 키운다는 점이다. 평화가 혼돈의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그런 일은 수시로 일어난다. 우리 삶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이러니가 흔하게 목격된다. 편집증적 불안은 성공을 낳는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집증적 불안은 스트레스가 된다. 따라서 성공하고 나면 즉시 그것을 버린다. 성공의 동력이었던 것을 버렸으므로 이제 퇴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큰 스트레스가 된다. 비즈니스, 투자, 일,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 혼돈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평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을, 비극의 결과를 과소평가하게 한다.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 상황은 가장 위험해질 수 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크리스 로그의 뺨을 때린 윌 시미스에게 댄젤 워싱턴은 이런 조언을 건넸다. 최고의 순간에 조심해야 해. 그때 악마가 너를 찾아오니까.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곤 하는 이유에 관해 마지막으로 몇 마디 적어보겠다. 그것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언제나 이성적인 수준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되는 까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계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가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되는 까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계를 아는 유일한 방법이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가보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정상을 최고점을 알려고 한다. 그것을 아는 유일한 길은 너무 지나치게 왔다 싶은 시점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제야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말한다. 아 그때가 최고점이었구나.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나. 비트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테슬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수학 공식으로는 답을 알 수 없다. 그 답은 임의 시점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얼마나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믿고 싶어하고 스토리텔러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스토리는 늘 변한다. 당신이 3년 뒤에 어떤 기분 상태일지 예측할 수 없듯이 그 스토리 역시 예측할 수 없다. 어떤 투자 대상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는 그것을 직접 알아내려 들기 마련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는 강하지만 그에 비해 부를 쌓을 수 있는 쉽고 명확한 기회는 턱없이 적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이 상자 안에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푯말을 세워놓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다가와서 그 상자를 열어본다. 우리는 최고점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분별력의 범위 내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비관론과 낙관론에 과도하게 취하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잠재 기회를 전부 다 써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유일한 길이자 최고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숫자를 통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지점을 넘어서까지 그리고 그 데이터와 관련해 사람들이 믿는 스토리를 넘어선 지점까지 기회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알고 싶어하는 시장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 시장이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은 뭔가 고장났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은 정상이다. 더 미친 듯이 과열되는 것도 정상이다. 몇 년에 한 번씩은 시장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시장이 투기적 행동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또는 펀더멘탈 지표와 동떨어진 채 돌아간다고 한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래왔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투자자들이 믿는 스토리의 향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다. 둘째, 충분함의 미학을 깨닫자. 투자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아는 누군가가 최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연간 수익률이 15%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쌓이면 엄청난 수익이 될 테니까요. 나는 어려움에 맞서면서 그저 천천히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탐나는 기회가 눈앞에서 아른거릴지 모른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겠는가. 나는 지금 딱 이만큼의 리스크만 감수하는 데 만족해.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지. 물론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번 짱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침체되었다가 과열되었다가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2. 희망 그리고 절망.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라.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모두를 지혜롭게 다루기는 꽤 어렵다. 비관론은 낙관론에 비해 지적인 관점에서 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림으로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끌어당긴다. 또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 생존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낙관론도 똑같이 중요하다. 당장은 상황이 아무래 보일지라도 앞으로 분명 나아질이라는 믿음은 단단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부터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발전을 위해서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공존해야 한다. 최고의 재정 전략은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는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현재에서 그 미래로 가는 길에서 실패와 절망 충격을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 이 둘의 조합은 역사 곳곳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격된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베트남 전쟁 포로는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군계급이 높은 포로는 짐 스톡데일 제독이다. 스톡데일은 상황이 나아지고 성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지니는 동시에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꾸라. 그 균형이 중요하다. 얼핏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균형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한다.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한 폴 앨런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빌 게이츠를 만나자마자 세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똑똑했어요. 경쟁심이 강했고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고 싶어했죠. 그리고 끈기가 대단히 강했어요. 하지만 빌 게이츠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 편집 중에 가까운 불안을 달고 살았다. 그의 굳건한 자신감과는 사실상 반대되는 특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후 그는 만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1년 동안은 회사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현금을 항상 은행에 보관해 두었다. 1995년 TV 토크쇼 진행자 찰리 로즈가 게이츠에게 왜 그렇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느냐고 물었다. 기술 업계는 변화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다음에 기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게이츠 역시 낙관적 태도와 자신감 그리고 강한 비관론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생존을 위해 눈앞의 위험에 대비할 만큼 충분히 비관론적이어야만 장기적인 낙관론을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낙관론과 비관론은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존재한다. 극단적 낙관론자와 극단적 비관론자 둘 다 똑같이 위험하다. 낙관론과 비관론을 흑백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중간이다. 나는 그것을 합리적 낙관론자라고 부른다. 합리적 낙관론자는 인간의 현실이 언제나 문제와 절망과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런 장애물도 결국엔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믿으며 낙관적 시각을 유지한다. 어쩌면 위선자나 변덕쟁이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대개 그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고 있다. 어떤 영역에서든 장기적인 성공을 누릴 만큼 충분히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의 문제나 위험을 해결하고 살아남아야 한다. 투자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마찬가지다.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라.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꾸라.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마인드셋처럼 보일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낙관론자나 비관론자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 같다. 둘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거의 모든 일에서는 그둘이 공존한다.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야심차게 신제품을 개발하지만 단기적 부채를 경계하며 항상 안전망으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는 기업을 생각해보라. 큰 돈을 벌 기회가 와도 평판이 송산될 위험을 경계하며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장기적으로 보면 평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재정적 판탄을 겪지 않고 버티는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힘을 키우면 가장 큰 수익을 얻게 된다. 복리 효과가 기적을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는다. 장기적으로는 대개 좋은 결과에 이르고 단기적으로는 대개 나쁜 상황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단기적 역경과 장기적 관점을 균형있게 관리하는 법을 깨달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대개 결국 비참한 비관주의자가 되거나 파산한 낙관주의자가 된다. 여기도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돈을 벌 방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파산을 피할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기치 못한 위험이 다가와서 자신의 자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모든 여정은 원래 힘들다. 목표로 삶을 가치가 있는 것 중 공짜는 없다. 지름길의 매력과 위험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인내심은 인생에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다. 고통을 피해갈 쉬운 해결책이나 지름길부터 찾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 말이다. 다이어트, 투자, 마케팅 등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지름길을 원한다. 사람들은 늘 그래왔다. 그런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기술 발전이 결과물을 얻는 속도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를 높여놓은 탓이다. 우리는 빠르고 쉬운 길에 혹하기 쉽다. 고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길은 거의 없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간단하다. 이것은 황금률이다. 사람들에게 뭔가 제공할 때는 당신이 상대방이라 해도 만족할 만한 것을 제공하자. 제리 사인펠드나 마이클 조던, 세리나 윌리엄스 같은 이들이 그토록 유명한 이유는 세상에 딱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위치에 오른 과정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다. 사인펠드는 말했다. 그렇다면 필요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길이 오른 길입니다. 그 시트콤이 성공한 것은 내가 모든 걸 챙기며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사, 장면, 편집, 캐스팅까지 전부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은 지름길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성공에 비용이 따른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제프 베이조스는 현실적인 관점으로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자기 직업에서 하는 일의 절반만 즐길 수 있어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다.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게 현실이다. 어떤 일에서든 싫은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대법원 판사도 자기 일에서 싫은 부분이 있다. 대학교 수도 참석하기 싫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직업에는 싫은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직업의 일부다. 베이조스의 말은 직업 이외에 다른 많은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당연하지만 강가하기 쉬운 법칙이 있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 중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대개 그 비용은 잠재적 보상의 크기와 비례한다. 하지만 가격표가 달린 경우는 드물다. 비용을 현금으로 치를 수 없다는 얘기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은 대부분 스트레스, 불확실성,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 관료주의, 나와 상충하는 타인의 인센티브, 귀찮고 번거로운 일, 부조리한 상황, 기나긴 시간, 끊임없는 회의감 등의 형태로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그것이 발전과 성공을 위한 비용이다. 많은 경우 그 비용은 치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애누리 없이 반드시 전부 치려야 하는 비용임을 기억하라. 여기에는 쿠폰도 없고 할인도 없다. 일정 수준의 비효율성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비효율성이 사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까가 아니다. 혼란스럽고 불안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비효율성을 견디는 것이 최선일까? 라고 물어야 한다. 만일 그것을 견디는 능력이 제로라면 즉, 의견 충돌, 개인적 인센티브, 비효율적인 일, 의사소통 오류 같은 것들을 극도로 혐오한다면 타인과의 교류나 협력이 필요한 일에서 성공할 확률도 제로에 가깝다. 프레스필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다. 그 반대, 즉 엉터리 같은 일이나 성가심 문제, 불편함을 무조건 참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나쁘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면 당신은 세상에 산채로 잡아먹힐 것이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다. 문제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나쁜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완벽하게 없애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음을 안다. 이렇듯 성가심 문제나 불편함을 얼마만큼 견디는 것이 최선인지 판단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한다. 지나친 불안정성, 일이 꼬여서 저기압인 상사나 동료, 사내 정치, 상대하기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 관료주의적 프로세스, 전부 싫고 성가심 것들이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어느 정도는 견뎌야 한다. 장기적 성공과 발전의 연료가 되는 것은 인내심이다.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묵묵히 견디는 것은 결점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불편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장점이다. 기억하라. 대부분의 일에는 비용이 따르며 이를 인정하고 기꺼이 치르는 것이 현명하다. 그 비용이란 적당한 양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투자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심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건 인생을 살건 적절한 비용을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원에 힘입어 15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은 화면의 좌측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이용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겪어봐야 한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강한 설득력을 가진 것은 없다. 우리는 읽고 공부해 지식을 쌓을 수 있고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며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무언가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무엇을 원할지, 어느 정도까지 기꺼이 감수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해리 투르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젊은 세대는 비슷한 경험을 직접 해보고 절실하게 느끼기 전까지는 과거 세대가 주는 교훈의 의미를 절대 깨닫지 못한다. 나는 젊은 세대가 어째서 이전 세대의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는지 늘 안타까웠다. 그러나 어려움과 역경을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그러기가 힘들다. 역사 속에 늘 나타난 패턴은 이것이다. 사람들이 생각과 선택은 변덕스러우며 그들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상황의 극단적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실제로 리스크나 두려움, 간절함에 휩싸이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기 힘들다. 우리가 지니는 개인적 관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투자 세계의 조언에 따라 나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낼 거야 라고 장담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장담하는 것은 실제로 시장이 나빠지면 자신의 생각과 목표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이전에 예상하지 못한 목표와 관점을 택하게 되는 까닭은 침체기에 변하는 것은 단순히 자산 가격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주식이 30% 떨어지면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해보라고 한다면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그저 주식만 30% 떨어진 상황을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시장 침체는 그저 혼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주식이 30% 떨어진다면 그것은 다수의 사람이나 기업, 정치인이 뭔가를 망쳐놓았기 때문이고 이는 내게도 영향을 미쳐 재정적 회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나는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변해 기존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것이다. 시장이 호황일 때는 이런 심리적 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워렌버핏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훨씬 적다. 여기도 너무나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요새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또 다른 침체의 시작일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에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 침체가 왔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뒤 남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성공이 자부심이나 만족감, 자유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성공한 뒤에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의 반응은 성공하기 전에 상상한 것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배우 짐케리는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꾸던 걸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테니까요. 성공과 명예를 얻은 뒤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기 힘든 것도 반대로 리스크가 현실이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기 힘든 것도 결국은 같은 이유에서다.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그 상황 안에서 일어날 감정적, 심리적 반응을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훗날 멋진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러한 화려한 생활과 부를 누리는 삶에서는 모든 게 만족스러울 것 같다. 하지만 잊기 쉬운 것이 있다. 호화저택에 사는 사람도 독감에 걸리고, 건선에 시달리고, 소송에 휘말리고, 배우자와 싸우고, 불안감으로 괴로워하고, 정치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어느 때라도 이런 것들이 물질적 부에서 오는 만족감을 밀어낼 수 있다. 우리는 미래의 성공과 행복을 상상할 때 현실적 측면은 쏙 빼놓고 이상적인 그림만 그린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는 언제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되섞여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어떨지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다. 상황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요컨대에 겪어봐야 한다. 여기도 너무나 인상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서도 나름대로의 고통과 염려는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멀리 보는 것에 관하여입니다. 장기 투자가 과연 쉬울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적 목표는 자신하기 쉽지만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투자나 1. 인간관계에서 장기적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대다수 사람이 안다. 그러나 장기 전략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레스트산 밑에서 정상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음 멋진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시작된다. 장기전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또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안겨준다.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그 비용이 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장기 계획에 따르는 진짜 비용, 즉 필요한 기술, 정신력 등을 과소평가한 채 그저 좀 더 인내심을 가져 라는 말로 추격해버린다. 많은 이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인내심 부족 탓인 것처럼 말이다. 뭔가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는 다음을 기억해야 한다. 장거리 달리기는 당신이 견뎌야 하는 단거리 달리기들이 집합이다. 당신이 투자기간을 10년으로 잡는다고 해서 10년 동안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경기 침체와 하락장, 대폭락, 뜻밖의 사건 또는 민 같은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겪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 목표를 세우면 단기적 예측 불가능성과 위기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신 이런 질문을 던져라. 끝없이 나타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 장기적 사고는 기만적인 안전담요가 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장기 전략을 세우면 고통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단기적 사건을 피해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투자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재앙과 비극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야구 선수 댄 퀴즄베리는 말했다. 미래는 현재와 매우 닮았다. 단지 덕일 뿐이다. 장기적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단기적 리스크도 간과하지 않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때로 고집은 인내심이라는 가면을 쓴다. 세상은 계속 변한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는 일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때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일은 어렵다. 자신을 속여 틀린 생각을 믿는 것이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장기적 전략은 잘못 생각하고 있음에도 그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버튼목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과거에 옳았지만 세상이 변해서 더는 옳지 않은 무언가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아직 초반이라 내 견해가 옳다는 게 증명되지 않고 있을 뿐이야. 또는 나만 빼고 전부 잘못 생각하고 있어라고 말한다. 진정한 장기적 사고를 하려면 인내심과 고집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이것이다. 당신의 업계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소수의 것들을 파악한 뒤 그 외의 나머지는 전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수정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장기 전략을 적용할 대상이 된다. 그 외의 나머지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장기 전에서는 시간 자체보다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 만일 2010년에 투자기간을 10년으로 잡았어 라고 말했다면 당신이 성과를 수확하는 목표 연도는 2020년이다. 알다시피 2020년은 전세계가 휘청거린 해였다. 기업이든 투자자든 자신이 오랫동안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보상을 손에 쥐리라 기대하기 힘든 해였다. 장기 계획에 목표율을 못 박아놓는 전략은 단기 전략만큼이나 운에 의존할 수 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시간은 눈덩이 효과를 내는 힘을 지녔으며 그 중요성을 강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장기 전략을 세우되 목표율을 유연성 있게 관리하면 또는 목표율을 정해놓지 않으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말했다. 안전 마진의 목적은 예측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높은 유연성을 지닐수록 앞니를 정확히 예측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을 잊지 마라.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장기적 사고와 관련해 얘기해 드릴 것이 하나 더 있다. 장기적 사고가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뭔가를 읽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이 정보나 지식이 1년 뒤에도 내게 중요할까? 10년 뒤에는? 80년 뒤에는? 그 대답이 아니오여도 괜찮다. 심지어 자주 그런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아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면 시간이 흘러도 유효한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다.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영속성 지식과 소멸성 지식이다. 예컨대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답은 영속성 지속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05년 2분기에 얼마의 수익을 냈는가에 대한 답은 소멸성 지식이다. 영속성 지식은 발견하기가 더 어렵다. 시끄러운 신문 헤드라인이 아니라 책 속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어마어마하다. 영속성 지식은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축적될수록 그 가치를 발휘한다. 또 영속성 지식은 당신이 이미 가진 지식과 합쳐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일종의 복리효과를 낸다. 소멸성 지식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지만 영속성 지식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어째서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말해준다. 그 이유가 당신이 지닌 다른 주제들과 관한 지식과 영향을 주고받을 때 지식의 복리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렇게 모건하우절이 지은 불변의 법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한 5가지 외에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든 서점에 가서 서서 읽든 사서 읽든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나 설명란에 구매 태그를 이용해 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